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1월 15일 일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일요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 경마 토요일 경마 끝났고 이제 일요일 경마로 왔는데요 오늘 어제 금요일 경마도 총 7개 경주로 접종을 했고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도 보니까 또 7개네요 지난주에도 거의 한 7개 8개씩 접종이 나왔던 것 같고 매일 오늘 역시도 토요일 경마 총 7개 경주가 접종이 나왔습니다 자 1경주부터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고 왔습니다 5번 드림펠라를 대가리로 1번 라온핑크 4번 스프링컴이 대길이 나중에 빠졌죠 1번 5번 5번 1번 쌍승식은 12.7배짜리였는데 복승식 3.5배 관장으로 갔다 찍어먹었고 제주 1경주 서울 2경주가 계속 1,3차 2,3차 가더니 제주 2경주에서 1짜리 달라박스 하나 놓고 때렸죠 10번마 익사이트 대가리로 1번마 웅진 찬가라는 마필이 올빵구로 뚫렸는데 조철의 달라박스 10번 익사이팅을 대가리로 놓고 배당마필 8번 재벌하고 들어왔죠 거기에 삼복승도 9번만 알아본능이 붙어가지고 뭐 짭짤했습니다 그래서 복승식 한 15배 15.3배인가요 쌍승식은 24.8배고 배당으로 또 접종이 나왔습니다 삼복승도 한 10배 정도 나온 것 같고 그 다음 4경주 A급 승부에서 5번마 플라잉 스터드를 놓고 한방 찍어먹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5번 9번 왔죠 5번 9번 퍼펙트 파워 5번 플라잉 스터드가 또 늦발을 했어요 그래서 틀렸구나 했는데 역시나 마필 능력대로 날라 들어오면서 복승식 5.8배 쌍승식은 13.6배고요 삼복승도 한 10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4경주 A급 승부 제주교차 2개를 오늘 메인 승부 A급 승부 다 잡았죠 대상 경주 2개 다 잡았는데 결론은 적중이 다 나왔습니다 제주 5경주 메인 승부 8번 10번 비록 댓길이었지만 한 3.7배인가 4배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고 아무튼 적중을 했고요 그 다음 제주 또 A급 승부로 연타로 들어갔죠 제주 도지사배 클래식 제주 도지사배 오픈 2개가 다 승부처였는데 2개 다 적중이 나왔는데 제주 6경주 대상 경주에도 제주 도지사배 10번만 원단봉이 이빨이 댁길이 팔렸습니다 원단봉을 아예 배팅권에서 꺾고 8번 4번 4번 8번 복승시간 5배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승부처에 또 적중이 들어갔고 8경주에 7번 서울크라운이 많이 팔렸는데 5번만 럭키제신 놓고 한구라 찍어먹자 갔는데 5번 1번 자 요구근이 달리는 빛깔에 붙어갖고 왔습니다 5번 1번 거기에 11번 럭키클럽까지 복승식 5.9배 6배 나왔죠 1번이 달리는 빛깔이 쌍승식을 쳐가지고 복승식 6배 3복승 10.9배 인기 맛도 요거 싹 꺾고 들어갔고 요거 그 다음 10경주 A급 승부였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가 여기서 또 한방 포텐이 터졌는데요 제가 어제 증검다리 예상을 하면서 2번만 블루마카롱이란 마필이 아마 대가리 팔릴 것 같다 거기에 4번만 크리너벨라가 가는데 놀이는 안아짜리가 하나 있다 바로 5번만 임다빈이의 정상스타죠 정상스타 5번만 정상스타를 아예 대가리 쌍복 대가리 놓고 2번 블루마카롱이 아니고 4번 임기현이의 크리너벨라 5번 4번 5번 4번 A급 한방이죠 시원하게 한방 50.3배입니다 50.3배 쌍승식 복승식 11.8배 완짱으로 상한가 요거 나중에 2번하고 4번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심의가 좀 오래 걸렸는데 승리의 여신이 우리 편을 들어줬어요 어차피 5대가리를 갖기 때문에 다 먹은 거지만 이왕이면 주력 한방으로 먹었어야죠 나중에 강착이 되면서 우리가 상한가로 한부라 하이파이브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5번 4번 50.3배 3.3승도 137.4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는 아주 조철 스타일로 시원하게 한부라 여러분들께 때려드려서 조철도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토요격마도 7개 적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1효격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1효격마 2020년 11월 15일 1효격마 자 1효격마도 이제 마무리 잘해야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격마 주간인데 조철도 이제 예상도 자리를 잡아가고 적중은 계속 다적중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원하게 주력으로 한방 한방 꽂아야 여러분들께 돈이 되죠 토요일 격마에서 식경기에서 상한가 한방 찍었는데 자 이제 조철 스타일로 상한가 계속 연투로 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 1효격마 승부처가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5, 7, 9, 10 3, 5, 7, 9, 10 부산교차는 2경주와 4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 4경주 이렇게 메인인데 제가 이거 아마 텍스트 예상도 부산 4경주를 제가 제일 강조를 했을 겁니다 자 오늘 손가락 4개 부산 4경주입니다 무조건 상한가 또 한방 때려 바를 테니까 다른 경주도 다 승부처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 가장 자신있게 제일 힘있게 때리는 경주가 부산 4경주다 자 이거 여러분들 딱 메모해 놓으시고 자 내일 1효격마 과천 3, 5, 7, 9, 10 부산 2, 4 자 승부처 7개 경주 몽땅 적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1효격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1효격마 예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조철이 수고한다 유튜브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조철스타일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옆에 알람까지 꼭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한데 좋아요 버튼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좋아요 버튼 꼭 하나씩 좀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승부처 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장 A형이고요 연령 오픈으로 펼쳐지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삼경주입니다 자 아참 승부처 예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좀 부탁 말씀드리겠는데요 060 ARS를 듣는 분들이나 1877-1135 그 SMS를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자 요 아래에 지금 현금 문자 신청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계좌번호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당일날 경주 시작하기 전에 일경주 시작하기 전에 막 몰려요 한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많은 분들이 입금하고 하시는데 너무 그 1시간 동시간대에 많이 몰려가지고 저희 운영자가 항상 그 고충을 에러를 합니다 뭐 얼거지 떨거지 예상가들이 지네들도 뭐 형식상 아침에 모이니 어쩌니 저쩌니 다 구라치는 거고 조촌이 진짜로 많이 몰립니다 여러분 문자 신청 계좌분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이 방송 보시는 오늘 일요일 저녁에도 바로 계좌이체 하셔도 되고 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평일날 주중에 하셔도 되고 꼭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이 조촌의 핸드폰 직통번호로 문자로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신한은행 하진영 계좌번호 있죠 조촌의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외우기 쉽게 항상 현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신청해 주시고 또한 입금자 성함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촌의 핸드폰에 현금 계좌 신청번호 한번 다시 나가고 또 하나 이 새마을 계좌도 또 있죠 같이 쓰는 거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 새마을 계좌는 우리 월정 회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쪽으로 좀 넣어주시면 되겠고 뭐 일일날 2만원짜리 문자 들어오는 것도 새마을 계좌로 들어오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두개 계좌 같이 쓰는 거니까 자 이제 오늘 승부처 첫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300 결정 A0 자 찍어먹기 경주 들어갑니다 1번마 맥스대로 자 1번 게이트에 선행 찬스 잡았죠 자 이게 안해악 마방 참 상금도 없고 상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마방인데 7월 18일날 한구라 하자고 문세여까지 불러 태워놓고 딱 쐈는데 안 됐어요 자 내놓고는 바로 직전 경주 부산에서 올라온 조잉건 기수 태워갖고 한구라 했는데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에 조철이 좋아하는 최범현이 같았습니다 실수 없으리라고 믿고 자 방춘식이 가기 승을 한 4번마 큐피드 코리아라는 마필이 좀 빠른데 옆에 와서 뭐 갖다 비비고 씨리 자폭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자 1번마 맥스대로 자 이거 대가리로 놓고 간단하게 4번 큐피드 코리아도 직전에 기본기 보여지면서 올라왔고 5번마 About Something 이라는 마필도 한타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지만 선입전계로 달라붙어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에 또 아쉬운 경주 모습 보였던 김동수 6번마 글로벌섬 훈련 잘해놓고 준비 잘했고요 직전 경주에 또 늦발하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8번마 고고고 자 이 마필 역시도 관심건이고 자 이거 백판입니다 11번마 라이드맨이라는 마필이 훈련시 모습이 상당히 좋아졌고 자 요게 6월 27일 경주 문성혁이가 타된 그런 복귀내용이문은 여기서 갖다 붙이면 배당이다 자 우리 증권다리 UCC 보시는 여러분들께 팁이죠 11번마 라이드맨은 W에 넣고 여러분들 3복이나 3쌍 같은 데 가져가시면 의외의 고배당이 또 걸릴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1번마 맥시대로를 놓고요 조철이 지금 언급한 마필 중에 한 두 마리 정도 꺾고 때리고 바치기 제대로 한 방 찍어먹고 가는 조철이 꼬랑지 한 방 딱 노리는 놈이 있으니까요 자 고놈에다 주력 한 방 찍어먹으면서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무조건 적중하고 넘어갈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5경주 국산 5군 1400 핸디캡입니다 자 오늘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메인 승부 문세영 기수입니다 5군 1400인데요 자 4번마 골디락스라는 마필이죠 자 경주거리 1400 전형입니다 발주가 좀 느려가지고 직선에서 쭉 탄력을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조연수 마방에서 자 문세영이만 꽉 믿고 있어요 발주도 이제 호전됐고 최근 조시빨 바짝 오른 그런 모습 1400m 경주거리 자 이제 4군 가야죠 자 4번마 올디락스 대가리입니다 자 요놈을 대가리를 놓는데 자 후착이 이놈 저놈 다 들이댑니다 축에 한 방 붙여먹자 이거죠 1번마 올마이 퀸 부터 시작해갖고 자 선행조건인 2번마 KM 파워 직전에 호전된 모습 입상했던 3번마 봄날의 기억 김하연이 기승기수가 좀 그렇지만은 김하연이가 요거는 아주 정성을 들이고 있는 놈입니다 궁합도 잘 맞고 자 5번마 원앤온미 그 다음에 다비드 기수의 직전에 반구꼈던 6번마 드림머리 우에다 기수 강량 2점이 있는 9번마 테라스피드도 최근 호전된 모습 보이고 자 외곽에서 가마치기로 날라들어올 11번마 레인 K라는 마필 신영철이가 또 야무지게 때려볼 그런 심산이구요 자 후착권이 한 7,8마리가 데글데글합니다 자 여기서 옥석을 가려야죠 조철의 메인승부입니다 자 찍어먹기 한방으로 들어가는 조철의 메인승부 자 오늘 첫번째 메인승부인데 자 여기서 우리 상암가 시원하게 한번 찍자구요 벤스한테 갖다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4번마 골디락스 믿는 배가리에 자 후착권에서 한 7,8마리가 팔리는데 자 찍어먹기 한방 벤스한테 조철이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한구나 때려드릴테니까 자 오경조 오늘 첫번째 메인승부입니다 자 현장예상 꼭 참고도 해주시고 자 조철하고 같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구요 자 오경조였습니다 자 연타로 들어가는 오늘 두번째 메인승부입니다 자 칠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의 1200 별정 B형입니다 자 오늘 두번째 메인승부 자 요거 오늘 달라박스로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려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벤스한테 칠경주 메인승부 예치권 20장 갖다 셰리 발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음... 또 문세영이죠 2번마 히든 돌풍 거기에 이연정기의 4번마 DK 별지 자 2번 4번 두마리가 보니까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영어죠 완전히 영어입니다 이거 2번마 히든 돌풍은 그래봐야 신마입니다 경주거리 1000m에서 후방 추입력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느려 터집니다 이게 인기 1위 갈 수도 있겠구요 거기다 신마 대비전 치르는 마필이고 자 4번마 DK 별지가 직전경주에 주어짜고 들어왔습니다마는 직전경주 대비 4kg가 지금 부담중량이 늘었습니다 이거 이 두마리를 믿고 객길이를 때린다? 이거 완전히 영어입니다 완전히 영어 2번 4번 2번 4번 객길이로 팔리기만 해라 아예 그냥 두놈이 전배당으로 좀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2번 4번 객길이 맞고는 아예 손에 대지도 않겠습니다 2번 4번 객길이 맞고는 손에 대지도 않고 자 조철이 노리는 안화짜리 달라빡 3마리 상한가 때리러 갈 수 있는 안화짜리 한 마리 조철이 달라빡 3마리 박다박 숨어 있는데 자 2번 4번이 객길이로 팔리고 있다 자 이게 웬 떡이냐 자 이번 경주 오늘 두 번째 벤츠 한대 메인 승부 7경주 행운의 럭키 세븐입니다 자 조철한테 한 구라 때려줄 아가짜리 한 마리 조철의 레이다에 딱 걸렸다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벤츠 한대 여러분들 한 구라 하시자구요 자 5경주에 이어서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이 5경주 7경주 무조건 한 구라로 여러분들께 상한감방 때리겠습니다 자 7경주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고 자 다음 오늘 네 번째 승부채 9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700 별정 B형 자 요거 9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완장의 삼복 삼쌍까지 한번 노려보는 예 그런 경주인데요 요번 경주는 큰 배당을 노리기는 힘든 경주지만 예 9번마 최강 신기입니다 예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뭐 2번마 초동무적 푸닥푸닥거리다 부러질 마필이고 8번마 에이스 샤인도 그다지 빠른 마필이 아니죠 자 9번마 최강 신기입니다 문세영이 외곽에서 지금 뭐 발빠름 마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안쪽에 1번마 코리안 폴이 조금 선행력이 좀 있어 보이는데 자 이런 느려 터진 경주에서 문세영이 이거 공부 다 했을 겁니다 외곽에서 강하게 밀어붙여갖고 아마 문세영이가 선행 갖다 붙이고 안그러면 외곽 2반매 3반매 빨리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거리 1700 스타트하자마자 코너가 있기 때문에 자 문세영이가 제 외곽 게이트 불리하지만 자 천하의 문세영입니다 자 계산 다 해놨을 거고 자 임채덕 마방 자 빨리 승수를 쌓아야 되는 마방이죠 머리 올려야 되죠 자 9번마 최강신기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간단하게 찍어먹기 한방 들어갑니다 때리고 바치기가 갈지 단통에 쌍복 선복 두 놈 땡땡 두 놈 땡땡 완짱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갈지 현장에서 배당 상황 좀 한번 보고요 만약에 배당이 마음에 들면 단통으로 갖다 때리겠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선복까지 한방 갖다 붙이면 요런거 큰 배당이 아니더라도 뭐 10배 아래짜리 5배 남짓한 요런 배당도 자 우리 돈지락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것도 승부 한번 할만하죠 자 과천 구경주 자 두번마 최강신기를 놓고 불안한 인기마필드를 싹 꺾고 조철이 때리고 바치기 시원하게 한방 정리할테니까 자 구경주 현장 예산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십경주 자 오늘 하이라이트 메인 마지막 메인 승부 십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1800 별점 B형 경주고 자 잘 걸렸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또 예측권 20장 천만원 돈 찾아가는 경주 또 왔죠 자 요거 십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때리는 예 그런 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1800인데 자 이번 경주는요 출전 마필마다 과부담을 짊어진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인기 1위가 팔리는 조한별이의 6번 마흥복드림입니다 자 역시나 지금 준철이가 두 번을 연속 입상을 했기 때문에 대가리가 팔리는데 거기다 이제 1킬로가 늘어가지고 58킬로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기승기수가 또 조한별기수에요 자 물론 48조 김대근 조교사가 찾는 조교사죠 이준철이 계속 태우고 이제 준철이는 좀 있으면 조교사로 나갈거고 자 거기에 이제 한별이까지 또 이런 좀 돈 못 버는 기수들 의리 지키면서 태워주고 있는데 자 의리도 좋지만 자 우리 돈질하는 경마팬들 입장에서는 좀 팔리는 인기 막 고객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마필에는 기수 선정에도 좀 신경을 써줘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기수들이 불안하면 빼고 돈질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 기수가 좀 덜덜해서 빼면 마필의 능력대로 들어오고 마필의 능력 믿고 때리면 기수가 얼레벌레해서 깨지고 자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나라도 좀 줄여줄 수 있어야 그게 공정경마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48조 김대근 조교사 보고 부정경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6번막 흥복드림은 직전경주 두 번 모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인기 1위가 될 게 불보도 뻔한데 거기에 1키로 부담도 올라갔는데 여기에 조한별이를 탁하니 태어났어요 이게 경마팬들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좋다 이거예요 조철은 부담중량 58로 늘었고 기승기수 조한별로 바뀐 6번막 흥복드림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그거는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흥복드림의 대안을 조철히 찾아놨기 때문에 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상한가 천만원짜리 하나 때리러 갑니다 자 2등급의 1800 6번막 흥복드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요놈의 6번 흥복드림을 깨러왔놈들이 드글드글합니다 2번막 안토니어 기수의 이겨주마 훈련시 모습도 좋고 직전경주 올라오는 그림 좋았고요 3번막 더범프가 기습선행을 까고 나갈 수도 있고 다비드 기수하고 궁합도 잘 맞고 우에다 기수의 5번막 블루울프가 직전경주에 호전된 모습 보이면서 예전의 기장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고 자 외곽게이트지만 11번막 서울탱크도 앞선에서 우물쭈물하면 뒷구녕에서 때리고 날라올 수 있는 놈 자 11번막 서울탱크까지 있습니다 자 요중에 6번막 흥복드림을 깨러왔놈놈 한 놈 조철히 딱 꽂혔습니다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예측권 20장 자 마지막 달러박스 신부경주 10경주 자 혼전 경주지만 조철히 자신있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경주 예측권 20장 자 벤츠한대 시원하게 한 구라 때리고 마무리 할테니까요 자 10경주 메인승부 현장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는 함께 해봤고요 자 부산경마입니다 오늘 두개 딱 골랐는데 2경주 4경주를 골랐는데 나머지 1, 3경주도 괜찮아요 근데 굳이 승부처를 너무 많이 하면 그래서 두개만 딱 고른거죠 오늘 부산경마가 대체적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부산경마에서 의외로 여러분들께 또 한 구라 많이 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부산경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자 그중에서 2경주하고 4경주를 골랐는데요 자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5금 1,400 핸디캡 자 연령 오픈 부산경마 첫번째 승부인데 자 달라빡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딱 걸릴 한놈이 있는데 안 팔린다 자 부산 2경주는요 지금 4번마 유연명이가 탄 영광의 축제가 아마 이게 대가리 팔립니다 이게 이게 우리 예상가들이 이 오두마본을 내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오두마본을 내면 뭐 한 출마표 뜨자마자 2시간 3시간 내에 다 오두마본을 내야 책을 찍죠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실 오두마본이 그래서 댁길이 마본이 많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4번마 영광의 축제가 최근 2번 모습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는 승군전 상대가 좀 셌다 조인건이 타고 직직전에는 조인건이가 타고 3,4밤매 선입전계로 끈끈하게 대가리를 쳤었는데 자 이번 경주 이제 5군에 올라와서 한 번씩 삑사리 탄 애들이 같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유현명이 프레미엄이죠 자 물론 조인건이보다 유현명이가 더 낫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고 감량도 받았는데 자 4번마 영광의 축제의 능력이 능력이 그다지 쎄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 재검받고 나오는 1번마 넘버원 스타라는 마필도 재검실 휴양같아서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였고 6번마 모노폴리도 배당이 좀 나옵니다 박제희 기술 요새 무섭죠 느닷없이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9번마 시선강탈도 부담중량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자 이것도 추입력으로 지금 2연타 때리고 있는 놈입니다 10번마 희망의 소리도 경주거리 늘어난 게 좋죠 얘는 2.5키로 감량의 울즐리마방에서 페로비치보다는 이성재 태워서 배당으로 때리고 날아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거기에 조인건이 11번마 인디언 추장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이빠이하고 사착이지만 1600에서 1400으로 내려왔어요 자 줄어든 경주거리가 얘는 호기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자 4번마 영광의 축제 배가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훈련도 잘해놨고 자 능력도 여기서는 대가리끈 마필로 손색이 없다 그런데 그놈이 안 팔린다 딱 걸린 거죠 자 조천의 눈깔에 딱 걸린 고놈 안 팔리는 고놈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 구라 찍어 먹을 테니까 자 부산 이경주 자 설명드린 대로 4번마 영광의 축제가 대가리가 아니다 자 딱 걸린 한 놈 놓고 시원하게 한 구라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현장 계산 참고해 주시고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의 최고 하이라이트 자 부산 4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 부산 4경주 제가 부산 4경주 오늘 노래를 부르는데 자 요거 부산 4경주는 오늘 무조건 상한가를 한 방 여러분들하고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최대 승부처 자 이경주하고 좀 비스쿠레한 그런 편성인데요 자 기복마필들 적전입니다 자 요번 승부처의 포인트는 과잉기 마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경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번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요한 이스 기수의 3번마 퀸 마블 이지입니다 퀸 마블 이지 자 이게 제가 서전 인기도를 보니까요 얘가 대가리가 갑니다 얘가 아 네 어이가 없죠 자 이거를 물론 직전경주의 위연명의가 이착을 해가지고 pdf상 딱 한눈에 들어오는거는 3번마 퀸 마블 이지죠 그래서 자 일단 오드마블에 3번마 퀸 마블 이지를 다 대가리로 잡아놓을 수 밖에 없는겁니다 자 그런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배당판에서 그게 다 요동을 칩니다 나중에 우리 예상가들이 오드마블 시간 없어서 낸 다음에 나중에 본예상을 하건 이런 ucc를 하건 유튜브 방송을 하면 다 마블이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아마 3번마 퀸 마블 이지가 조금 배당이 좀 거꾸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사전 인기도는 아무튼 대가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구를 해야 되겠다 현장에서 3번마 퀸 마블 이지 많이 팔리기만 해라 제발 많이 팔려라 아예 단배당으로 팔려가지고 요한희씨가 그냥 강대가리로 팔리고 있으면 팔리면 팔릴수록 우리는 먹을 배당이 더 넘어지는게 바로 부산 4경주입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가 이거는 분명히 나와있는데 3번마 퀸 마블 이지가 아니고 자 이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가 쌍승시까지 무조건 왔다 자신하게 온다 여기에 주력 맞권도 3번마 퀸 마블 이지가 아니다 이거는 자리가 바칭이 아니고 뺄는거구요 뺄 수도 있습니다 3번마 퀸 마블 이지가 현장에서 많이 팔려주기만 학수고대 하면서 자 부산 4경주 조철이 오늘 약속드린 조철의 최대 승부처 달러박스 메인승부 무조건 상한가 한배 타고 우리 진검다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하고 자 부산 4경주 메인승부 하이파이브가 뭔지 아시잖아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역시 조철하다 역시 조철이다 멋지다 오늘 토요경마 10경주 50.3배짜리 A급 한방으로 꽂듯이 자 이거 부산 4경주 메인승부 내일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갈테니까 자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응원해주시고 현장예상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15일 일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실전베팅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자 오늘 이거 외에도 일반 경주도 먹을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조철이 오늘 무조건 꼭 이겨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요 자 11월 15일 일요경마 예상방송 모두 마치고 자 이 방송 끝나기 전에 자 우리 유튜브 영상에 이 조철진검달 영상에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해주시면서 자 여러분들 내일 일요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